탑픽인 이슈 함께 하실 텐데요. 와이드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탑픽인 이슈 탑3 중에 세 번째 탑픽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바사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겹악재, 바이오지의 담비가 된다. 이 타이틀 한번 들어볼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에 있어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그렇게 강한 흐름들을 그동안 보이지는 않았었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물론 따상을 기록한 이후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고 거래량이 풀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미코젠이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전반적인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기울이게 만든 그런 요소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물론 제약바이오는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이 밀리는 가운데 있어서는 선방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또 한 가지 우리가 룰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계좌당 한두 주씩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어제부터 조금 물량들을 쉽게 내놓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 한두 주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기 어렵다 보니까 쉽게 물량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도 앞으로 따상을 기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조정을 받았으니까 일단 접근하시는 데는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마침 또 2부에서도 지금 오르는 분위기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연출되는 분위기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SK바이오사이언스 혹시 지금 한 주도 못 가지셨던 분들이 언제쯤 타면 좋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지금 우리가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오버행 이슈라고 그러죠. 락이 걸린 물량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일단은 지금 물량들이 풀리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들이 좀 소화되는 과정.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탑픽 인인쇼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금융주들도 괜찮습니다. 관련한 이슈인데요. 외국인 매수 탑20에 6종목이나 올라있다라는 제목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금융주들 같은 경우 현재 지금 금리에 대한 그러한 얘기들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은행이라든지 보험, 증권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KB금융이 나서는 모습들, 키움증권이 나서는 모습들을 보이기는 했었습니다만 다소 조정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시장에 있어서는 상대적인 강세 이런 부분들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금융주들에 대해서는 저는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 물론 조금 괴회를 달리합니다만 은행주들에 대해서는 올해, 작년에 억눌렸던 정부가 통제했던 배당이 늘어날 가능성, 보험주들에 대해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 그리고 작년에 사고가 좀 많이 줄었죠. 우리가 거리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보험 수익성 개선, 그다음에 증권주들에 대해서는 신용이자 수입의 증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아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금융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치주냐, 성장주냐에 대한 논란 외에도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저는 흥국화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흥국화재는 보험 업종 중에서 나름대로 물론 작은 회사입니다만 조금 똘똘한 회사다, 표현이 좀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형 보험사들이 오히려 수익성 개선 효과는 더 좋죠. 하지만 보험사들이 이자가 워낙 지금 낮다 보니까 해외 대체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실이 좀 발생을 했는데 흥국화재는 여기서 좀 자유롭다,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재무제표가 다른 회사비에 대비해서는 오히려 좀 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에 편승한 매매는 조금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흥국화재 지금 0.5% 정도 지금 상승했고 어제장에서 또 올라온 그제장에도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4,055선에 지금 거래되고 있네요. 타피기니스 쇼 첫 번째 타피기 바로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 증시에는 코로나가 없어 보이는 경향들이 굉장히 짙어 보입니다. 얘기할 게 좀 많죠? 시간은 없네요. 간단하게 좀 짧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우하향하죠. 하지만 여행주라든지 소비주 차트를 보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증시에 있어서는 코로나를 벗어난 미래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계속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주위에 지금 여행을 가고 싶다는 것에 반발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기회만 된다면 여행을 가겠다. 특히 백신 접종이 시작되니까 백신 빨리 맞고 빨리 가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이미 많이 가시고요. 지금도 가 계시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셔야 될 게 주말마다 황금 시간대의 여행 상품들이 케이블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이게 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황금 시간대의 여행이 다시 등장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여행을 처음에는 단체행을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체행 관련 주에 주목하자 하나투어에 주목하고 있고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공격적 영업을 나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긍정적인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의 움직임이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 따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저가 매수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실제로 제주도 갔다 오는 나라고 항공 공항에 갔었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항공주 또한 당연히 지켜볼 만하겠죠. 아니, 항공주를 조금 걔를 달라는 게 항공주는 지금 항공유 가격이 워낙 급등해서 그런 포인트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사람 많다고 항공주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아이디경제연구소 차용수 장과 함께 탑픽인 이슈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